위력에 의한 추행, 이에 대한 판단 잣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용민 기자입니다. 영상 디자인업체 신입사원이던 26살 A씨는 상사였던 비과장 옆자리에서 일을 배우며 짓궂은 농담을 자주 들었습니다. 비과장은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붓고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라거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도 했습니다. 거부감을 표시해도 계속된 언행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오다 결국 사표를 쓰고 비과장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비과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체 접촉 정도 등에 비춰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사내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과장이 수치스러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언행을 계속해왔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권융민입니다.